김정은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예의나 팀장님이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예쁘시네요. 이건 예의나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정말 결혼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우리 영어 시간을 오랫동안 같이 함께 작업을 하고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싱싱한 형들이기 때문에 하늘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쓰시느라 너무 가요. 오늘 정말 준비가 없어서 정말 축복한 마음으로 이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썼어요. 딱딱딱딱하게 이 노래를 담았거든요. 이 노래를 통했을 때마다 축가로 이렇게 오랫동안 불러드릴 때 오랫동안 축가로 그분에게 불러드릴 수 있게 됩네요.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그 순간의 가장 큰 기적은 그 기적이라는 일을 세운 때 할게 있어준 그리고 그때까지 할게 있어줬던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통해 드렸는데요. 함께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 사랑하는 그대 fått길 바랍니다. 귀 lls יל 여전 그 어둠께 그대라는 거를 못 맞죠 왠지만 눈물이 나네요 한자 한자 그대에게로 갈래 소중했던 모든 기사 속에 슬픔이 있어서요 그러나 그대도 있었다 한 걸음을 그대에서 난 저요 그 순간 여전 그 어둠께 그대라는 거를 못 맞죠 여전 그 어둠께 그대라는 거를 못 맞죠 흐르진 말아요 그대와 함께잖아요 이제 난 미소지 보인네요 앉아 앉아 그대에게 남겼네 이로 가야 한 번은 추억 속에 슬픔이 있어서 그러나 그대도 있었다 한 번의 흐름에 널 전혀 생각해 우리의 흐름에 널 널 번에 머리면서 사대 중반이 없던 내 생끄대가 탈으로 빛나고 있었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